지금 저희 영화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인데 30년 넘게 집권하면서 자기 생일잔치 이렇게 돈을 쓰고 싶을까요? 아프리카 얘기죠. 그렇습니다. 짐바브에의 무가베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1980년에 총리에 당선이 됐고요. 87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3선에 성공해서 현재 36년 넘게 짐바브에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92번째 생일잔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쓴 돈이 무려 1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억원에는요. 코끼리를 잡고 각종 소, 돼지 이런 가축들을 잡는 데 돈이 들어갔고 생일 축하 파티에 참가한 사람만 5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독한 시대였다면 누구도 시비 걸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짐바브에서는요.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가베 대통령. 뭐 어렸을 때부터 저도 신문기사를 통해 집권했다는 독재자라고 들었는데 36년간 집권을 했군요. 자 92세에 달했습니다. 많은 걸 자축하는군요. 그러니까 짐바브에가 남아공 옆에 있는데 상당히 잘 살았거든요. 그때는 백인들이 농장을 많이 경영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퍼퓰리즘을 자기 대통령 당선 되려고 백인 농장주를 쫓아내고 그걸 몰수해가지고 흑인들 나눠준 다음부터 국가 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진짜 국가를 거들낸 독재자인데 어떻게 계속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한심합니다. 네. 시작은 그랬지만 결국 36년 이렇게 독재의 길을 덜었다는 것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봤습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